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31일 저병무이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수사 뭐 굉장히 여러가지죠. 대장동 성남FC 후원금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하는 선거법 위반 사건 그 다음에 백현동 옹벽아파트의 용도변경 과정 이것도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근데 이거 외에 사실은 백현동 옹벽아파트의 본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용도변경을 왜 해줬느냐 결국은 로비 받고 해준 것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한 여러가지의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경찰에서 수사 중인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당시에 거기에 핵심인물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김인섭.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거거든요. 그게 핵심이죠. 뭐 경찰에서 수사 중인데 굉장히 지금 수사가 오랫동안 큰 진전이 없었는데 최근에 몇 가지 진술이 나왔다. 이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백현동 옹벽아파트 이거는요. 성남시 분당부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있습니다. 식품연구원 부지. 이 부지에 아파트를 허가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를 지으려면 용도변경이 돼야 됩니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자연 녹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식품연구원이 그 땅을 팔고 지방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그 땅을 팔으려고 하니까 자연 녹지를 보통 사람들이 사가지고 그거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아닙니까. 그렇게 되려면 여기가 용도를 한 2단계쯤 상향해서 그렇게 해서 팔면 팔리니까. 그렇게 해주려고 박근혜 정부 때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다 요구를 했던 거죠. 한 2단계쯤 상향해주고 이거 팔리도록 좀 해주라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객관적인 팩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 뭐 문서상으로든 뭐 이렇게 다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첫 번째. 한국식품연구원이 뭐 제가 기억하기에는 뭐 두 번인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남시에다가 용도변경을 좀 해주세요. 성남시가 안 해줍니다. 이거는 다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왜냐하면 그걸 팔아야 지방이전을 할 텐데요. 그래서 안 팔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정부 때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2단계만 좀 올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또한 묵살합니다. 이재명 성남시가. 왜냐하면 묵살해도 어쩔 수가 없죠. 이거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정감사 때 박근혜 국토교통부가 안 하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위협을 해서 어쩔 수 없이 4단계를 해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면 박근혜 국토교통부는 4단계 상향을 요구한 적도 없고 2단계 상향만 요구하고. 그다음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성남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같은데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권한이 있다면 바로 하죠. 뭐하러 성남시에 요청합니까. 이 권한은 오로지 성남시이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국가 전체 계획. 뭐 이런 데에 혹시 성남시가 엉뚱한 집 같은 거 하면 그걸 못하게 할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백한 팩트. 박근혜 국토교통부가 2단계 상향을 요청했다. 이거고요. 근데 성남시가 묵살했다는 거. 또 하나 명백한 팩트. 2015년 1월에 바로 이 백현동 시행사업을 하는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시행사가 있습니다. 이 아시아 디벨로퍼가 김인섭이라는 사람을 영입을 합니다. 근데 김인섭씨가 누구냐. 바로 2006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때. 이때 낙선했습니다. 이때 선대본부장을 한 사람입니다. 자기 선거를 하는데 선대본부장을 시켰다. 자기한테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고 표가 되는 사람이고 최측근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10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될 때. 그때도 선대본부장은 아니었는데 선거 캠프에 있었다. 도와줬다 선거를. 그런 사람이거든요. 김인섭씨가. 나이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입하자마자 그 다음 달에 2015년 2월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 그런 영역보고서가 막 나옵니다. 그 영역보고서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하튼 나온 게 팩트다 영역보고서. 그리고 나서 그 해 2015년 9월에 4단계로 용도 변경이 됩니다. 백현동 부지가 자연 녹지에서 4단계 뛰어올라서 용도 변경이 되죠. 그 바람에 거기에 50미터 옹벽을 쌓아서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4단계 용도 변경을 해놓고서도 원래 허가 조건은 임대주택 100%였습니다. 임대주택 100%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으로서록 점점점점 임대주택 비율이 줄더니 나중에는 10%로 줄었습니다. 자 임대주택 임대주택으로 파는 거하고 민간 분양을 하는 거하고 수익이 얼마 차이가 날까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민간업자의 수익을 계속 늘려주기 위해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줬다. 이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거죠. 그런 거고 자 이로 인해서 이 민간업자는 3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김인섭 씨는 그 민간업자로부터 70억 원을 인센티브로 받습니다. 여기까지가 다 팩트입니다. 확인된 팩트 그러면 국토교통부 요청도 묵살하던 성남시가 왜 이렇게 초스피드로 백현동 용도변경을 그것도 4단계씩이나 해줬느냐. 여기에 김인섭 씨의 로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요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팩트는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팩트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공문들 이런 거 다 확인해보고 주변 정황들.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재명 정진상 이쪽이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하면 의문이 들죠. 아니 성남시에서 하는 개발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왜 그럼 여기서 완전히 빠져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죠.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소환했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진상 실장이 김인섭 씨를 언급하면서 사업을 잘 살피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살피라고 했다. 그렇게 하니까 유동규 씨가 백현동에 관해서 공영개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 다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공영개발이 돼서 대장동은 민관합동개발이죠. 공영개발이 되면 이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데는 손을 떼야 됩니다.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걸 맡아야 되는데 공영개발도 포기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아예 여기서 손을 떼 버립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민간개발이 되니까 모든 수익을 민간업자가 다 가져가는 게 되는 거죠. 그거는 바로 유동규 씨의 진술에 의하면 정진상이 김인섭을 언급하면서 잘 살피라고 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익을 몰아주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빠져버린 거죠. 자 이런 증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새로 나온 건데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김인섭 씨는 백현동의 인허가를 다한 허가방으로 안다. 그 업자들 사이에서는 김인섭 씨를 허가방으로 불렀답니다. 허가방. 무슨 얘기냐면 인허가 각종 그런 게 막힌 부분이 있으면 김인섭 씨를 통하면 다 된다는 거죠. 허가방.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함부로 못하는 실세다. 이 얘기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민원을 김인섭 씨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거절하지 못한다. 이거를 남욱 변호사가 증언을 했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시아 디벨로퍼가 그런 소문을 듣고 김인섭 씨를 영입했고 그래서 일사천리로 대장동 옹벽 아파트가 탄생한 것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시나리오를 짤 수가 있죠. 그건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남욱 변호사만 그런 진술을 한 게 아니다. 김만배 씨도. 이 김인섭 씨에 대해서 굉장한 실세다. 이 사람들은 성남시에서 전부 다 아파트 시행 이런 거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김인섭 씨의 우의상이 어느 정도다 하는 걸 이 사람들 스스로 다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만배 씨 대장동의 핵심 의혹에 대해서 지금 입을 열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현동에 관해서 자기 게 아니라서 그런지 입을 열었는데 이 임연건은 결국 김인섭 씨가 허가방이고 실세다. 그러면 유동규 씨도 백현동에서 사실상 잘 살피라고 정진상 실장의 지시를 받고 손 떼고 그래서 민간업자한테 수익을 다 몰아줬고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 이런 사람들이 다 김인섭 씨가 허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백현동 인허가를 김인섭 씨가 다 했을 것이다. 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인하는 사람은 누구죠? 이재명 성남시, 성남시장 당시 그 분신인 정진상 이렇게만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재명만 부인하는 백현동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어차피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그리고 김인섭 씨 당사자도 당연히 부인하겠죠? 당사자가 인정하면 끝나버리는 건데 그리고 당사자는 민원만 했을 뿐이죠. 그 민원을 들어준 사람이 핵심적인 범죄자죠. 그래서 이것도 또 다른 거와 비슷하게 천화동인 1호의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의혹과 비슷하게 결국은 또 이재명 쪽만 이재명만 부인하는 이런 의혹이 돼버렸다. 뭐 이 정도가 되면 남욱, 김만배, 유동규 이 세 사람의 진술을 합치고 그 증거만 찾으면 되는데 다만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경찰이 수사하거든요. 물론 검찰 수사지휘를 받긴 하지만 경찰이 수사해서 너무 진척 속도가 느리다. 뭐 이런 것들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하튼 김인섭 씨가 허가방으로 통했다. 성남시에서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점은 김인섭 씨가 이 백현동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굉장히 성남시를 상대로 한 인허가에 많이 개입돼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진술이고 그리고 이걸 쫓아만 가면 된다. 그걸 경찰이 그 정도는 하겠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백현동 의혹의 본질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뤘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